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수입차 시장의 핵심 상권인 도산대로의 강남 전시장을 확장 이전 오픈하고 본격적인 판매와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. 이번 강남 전시장은 미니서초 및 대치 전시장을 통해 강남 지역의 판매와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천일 오토모빌이 운영한다. 제규어 랜드로버 강남 전시장은 옆면적 1600제곱 밀리미터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최초로 침별 제규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등 3개의 독립 브랜드존이 들어있다. 각층은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은 테마로 꾸며 총 11일의 차량을 전시가 가능해 제규어 랜드로버의 전 모델을 직접 한눈에 볼 수 있다. 특히 30 레인지로버조는 최고급 인테리어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부각시킨 독보적인 공간으로 마련됐다. 또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고객 서비스실 및 컨설팅 문도 갖췄다.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총 12개의 전시장과 15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제규어 랜드로버는 강남 전시장에 이어 광주 지역의 신규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. 또 방문 고객 서비스센터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.